3구째 좌측에 자 홈에 승부가 되나요? 아 놓쳤어요 이로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SK 구해체 공격에서 동점 점수는 4대4 최정 최정입니다 최정의 4구가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이로주자 노수관 그리고 일로주자까지 3루를 통과해서 홈까지 홈까지 들어오는 SK 와이버스 6대4 최정의 적시타 이제 SK가 두점 차로 뒤집습니다 SK의 뒷심이 오늘도 발휘됩니다 점수는 6대4로 이제 두점의 리드 SK 와이버스 지금은 한점 상황에서 만약에 동점이 돼서 이닝이 교대가 됐으면 오늘 전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사후에 이 연결을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한번 잡은 찬스를 한순간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 연결 시켜서 득점을 많이 올리는 SK가 최근 경기력이 정말로 거의 정점을 찍습니다 예 예